안녕하세요 여러분 합핑 리어핏의 플러스사이즈 모델 혁이입니다 오돌오돌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샬롤롤롱 오늘은 합핑에서 봄에 인기 많았던 베스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밤한 댓글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갈까요? 고! 먼저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키는 158cm, 몸무게는 80kg입니다 평소 사이즈는 상의는 77-88cm, 하의는 32사이즈고요 합핑에서 구매할 때는 원피스나 상의류는 2사이즈가 잘 맞고 하의는 2XL가 잘 맞았어요 합핑 리어핏! 폼! 하면 빠질 수 없는 블라우스 아이템 이런 기본템 블라우스는 무조건 소장해야 할 아이템인 것 같아요 모렌트 블라우스는 전체적으로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게 입기 좋은 블라우스예요 소라, 화이트 두 컬러 다 인기 많은 편이고요 저는 소라 컬러로 픽! 청바지나 스트렉스와 데일리하게 코드하여도 좋지만 저는 플리츠 스커트와 코디하였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지고 A라인 실루엣으로 자연스럽게 하체를 커버해준답니다 니삭스나 레그워머, 롱부츠와 함께 코디해주면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곧 봄인데 밝은 컬러 필요하잖아요 바지에 진심이나 핀은 이번에도 지나칠 수 없죠 미디 기장이 넉넉한 하이웨스트 타입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탄탄한 논스판 소재여서 늘어짐 없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와이드 핏이라 체형 커버도 똑똑히 해줬답니다 본테 와이드 팬츠는 화이트 컬러 이외에도 블랙, 베이지 컬러로 제작했어요 취향에 맞게 입어주세요 연노란 컬러의 니트와 코디해보았는데요 산뜻해요 병아리 느낌 뺑뺑 봄되면 요런 화사한 컬러 입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그럼 봄 시즌 즐겨봐요 걸을 때 하늘하늘한 핏은 봄 느낌 물씬 풍기잖아요 롤스커트는 어떤 컬러에도 매칭하기 쉬운 컬러라서 소장하시게 되면 자주 손이 가실 거예요 F 사이즈이지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88 사이즈인 제가 입어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얇은 소재로 제작되어서 빳빳한 느낌 없이 차르르르 떨어지는 느낌 과하지 않은 캉캉 디테일로 러블리함 장전 니트나 맨투맨에 같이 코디해주어도 좋고요 저는 트위드 느낌의 가디건과 코디해보았어요 코코 트위드 가디건은 트위드 소재감이지만 살짝 유연한 느낌으로 가볍게 착용하기 좋아요 무엇보다 소라 컬러가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어 봄 아이템으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베이직한 블랙 컬러도 있지만 소라 컬러가 좀 더 인기 많은 편이랍니다 짜란 오늘 영상도 잘 보셨을까요? 오늘 이벤트는 너무 간단해요 봄에 어울리는 이모티컨을 남겨주시면 저희 두 분 선정해서 코코 트위드 자켓을 보내드릴게요 이 설레이는 봄 하핀과 함께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올 거지? 또 올 거지? 그럼 믿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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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